나따잉티비 핫옹 유리조심 좀 열어보면 안 돼? 또 있어! 아니 저게 나 누가 누울거야? 몰라? 이거 내꺼! 너네 이럴 거면 왜 찍어달라고 그랬어? 야 내 말 안 들어 또? 너네 왜 자꾸 나 귀찮게 하세요? 여보 쉬워 어디가? 아니 이거를 지금껏 까야 되나 되나? 야 지금 엄마가 쉬고 싶다고 쉬는 안 돼 쉬는 안 돼 아 자 여러분 새해인 선물이 도착을 하면 우리 나다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열어보려고 합니다 누나부터 아무거나 열어보세요 자 아 그거 어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인데 과연 배지밀이 들어있을 것인가 너무 소리 안 나 이거 배지밀은 아니야 어? 어? 옷인데? 어게요 좀 찍으시다 나린이 나린이야 나린이야 어 나린이 이쁘게 그래 나 이쁘게 입었는데 아니 이거 나린이 옷인가봐 이거 있잖아 이거 이 옷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? 진짜? 응 펼쳐볼까? 나린이 옷을 사서 보내주셨나봐 어? 메빵이다 어? 야 이거 심한가? 바지인데? 그게 아니고 내꺼 아니야? 바지인데? 너무 큰데? 나린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봐요 몸에 어? 응? 하하하하하하 이거 제 사이즈인데요 딱? 이거 어떻게 하지? 나린이한테 온 선물이니까 우리 나린이 좀 크면은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그거 누나가 이거 딱 좋아하는 색으로 보내주셨어 아 이거 이름 아 까먹었다 사탕 누나 붉은색 좋아하거든 자 자윤이 나는 이제 이거 열어 열어주세요 어? 어 이거 누가? 웃긴 친구 텃밭 대체? 이거 이거 옛날에 너 아빠랑 가서 사려고 했던 거 아니야? 응 근데 있잖아 이거 대형인데 나 이거 혼자 키우는 거야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어? 화면도 있어 화장에서 씌워야겠다 이거 이거 이렇게 빼봐요 어? 엄마 여기 걸려있네 엄마 나 이거 키워야겠다 또 있어 응 그 다음에 씨앗 씨앗이야? 아 여기 씨 있다 엄마 이거 아 쑥갓 이거 다음에 심자 다린아 응 심는 거를 다음에 찍자 응 다음화? 다음화? 다음 화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린이 여러분 다린이 이런 거 키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야 나 키워야겠다 자 우리 나린 씨 네 예뻤어 과소하다 이거 이거 이렇게 맛있는데 엄마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잖아 나도 좋아하는데 엄마가 좋아하잖아 내가? 응 난 너네 앞에서 먹은 적이 없는데 이거는 뭐지? 저거 내 말 안 들어요? 야 야 어? 먹너지 말해? 아 위에 맛이 말려온나 봐 어 어 간식 엄청 보내주셨네 여기도 있어요? 또 있어 여기도 있어요? 오 금색 어? 내 거도 나 꺼 다리 주세요 나린이 것도 있어? 아 이거 누나 이거 누나가 한 거니까 누나가 아니야 아 누나 쓰면 안 돼요? 저끼야 아 싸우지 말고요 다린이 꺼냈까? 다린이 어 뭔데? 풍큰데 풍큰? 어 뭐야 엄마 이거 새로 나왔던 팝이 아니야? 봐봐 궁금해 궁금해 새로 나왔던 이거 이 팝이 새로 나온 팝이지거든 오 어머 나 처음 봤어 엄마 이런 게 있었어? 응 엄마 이거 햄버거 팝이 또 나왔어 진짜? 이거야? 이거 뭐야 지우개 마지막으로 이게 편지는 뭐지? 편지 아니야? 편지는 아니고 편지 어 이거 다린이 이거 오븐에 넣으면 오븐에 넣으면 오븐에 넣으면 오븐에 넣으면 오븐에 넣으면 그림 그려서 우리 다린이가 옛날에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막 계속 파라라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지? 삽병이 종이접기 어? 별개 다 들어있구나 삽병이도 나 이거 없어가지고 맨날 잡으려고 진짜? 엄마 또 나와? 응? 이제 뭐 다린아 누나는 12살이야 다린이가 좋아하는 선물들 응? 다린이가 이 선물들을 좋아했으면 좋겠어 항상 귀여운 모습들 보여줘서 고마워요 하트 진짜 다린이가 좋아하는 거다 어머 뭐가 또 있어 어머 어머 이거 봐봐 이거 큐브 미러 큐브 미러가 어딨어? 미러 봐봐 아 고슬 신기한 거 되게 많다 엄마 나 이거만 맨날 가지고 표정 봐 표정 봐 엄마 얘가 출구다 열부려 출구 알았어 그러네 또 있어? 일지우개 엄마 아빠 거 아 엄마 아빠 거 있어요? 보여주세요 뜯어봐 이게 뭐야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거 만들어서 줬는데? 아 이거 예쁘다 이거 아빠 되게 좋아하겠다 아빠 이런 거 좋아하거든 깃털 간지럽비면 되겠다 나린이 애기 때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했는데 아니야 뭐야 이거 엄마 이거 슬라임이랑 위에는 폼폼이야 봐봐 야 이 선물 보내주신 토리니 분은 되게 특이 아이템 많은 어 그런 거 되게 잘 찾으시는 분 같아요 어?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봤는데 진짜? 어 이거 친구랑 가지고 다니는 거 아 그 나린이 여기 뒤에 다 보이던데? 아 벅기나 어 비누 종이비누 어 엄마 이거 학교에 비누를 들고 다닐 수 없잖아 이거 종이 한 장씩 꺼내서 씻으면 돼 비누대 아 수첩 수과스 지우개 파인애플 지우개 이거는 어 메모지 퍼스트잇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자린이가 아까부터 기다린 엄청 큰 박스에요 어 엄마 또 한 번도 우와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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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불러줘야 돼 저기에 오픈을 가라앉히고 저기에 잠깐만요 포니 이게 포니야? 이거 포니야? 아빠가 처음 먹어봐요 아빠가 처음 먹어봐요 아빠가 처음 먹어봐요 아 그러면 아까 또리스로 문져도 있고요 어 우와 이거 진짜 맛있는 거 많아 잠깐만 우리가 처음 먹어봐요 이거 진짜 뭐야 오오 오 엄마 잠깐만 이거 내가 준비해 줄까 뭔데요 우와 어 만화책이야? 한 열어봐 한 열어줘요 조금만 봐봐 오 만화책이다 헉 2권이야 몇 권이야? 2권 달이 없는데 밤에 읽을 책이 생겼네 우리 또 외책 없어? 그 다음 외책 없냐고 어 그 다음 이거 선물 어 더 넣을 거야 유리 조심 적게 낸 유리 유리가 있다고? 어 아니 안녕 아니 음식만 어 엄마 나 이거 똑같은 책을 주셨어 그럼 누나 주면 되겠다 어 누나 가져 어떡해 이렇게 똑같은 걸 주셨지 그러니까 아니 유리 조심 좀 열어두면 안 돼 또 있어 아니 저게 몰라 몰라 지금 이것도 이거 또 있어 여기요 그리고 또 있어 내가 몰랐다 그 다음 또 있어 우와 라면 스팸 이거는 우리 놀러 갈 때 펜션 갈 때 약간 그런 거다 가서 먹을 수 있는 아 그냥 무서운 거야 그 다음 있지 어 이것도 뭐야 또 간식 또 있네 어 이건 화장품이랑 과자 오 똑같네 우리 한 어 어 이거 뜯어 또 인형도 있어 너네 이거 또 왜 찍어달라 그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내 말 안 들어 또 그 다음 또 있어 그냥 한 명이 한 표씩이라니까 일로 와봐 포켓 다리 이거는 통이 저기요 나 말하잖아 지금 저건 나린이 아빠는 아니 왜 아빠 선물이야 아빠 선물이야 갑자기 또 왜 가 안심치역 어우 치약 좋아 치약 좋아 뜯어봐 아니 싸우지 말고 가자 내가 먹을 거였을 때 뜯어봐 아니 내가 니가 먹을 거지 안 먹을 것만 뜯지 말고 뭔지 이거 손님같은 거 써있네 어 요즘 이렇게 더 파는구나 응 먹어봐 먹어봐 맛있어? 응? 왜? 왜? 빨간색이랑 우리 원래 먹는 초록색이랑 다른 맛이에요 원래 근데 오빠 왜 진작말 안 해줘 아 그래? 뭐가 더 맛있는데? 둘 다 자 이제 유리 조심 좀 뜯어봅시다 맞아 잠깐 제가 먼저 볼게요 알았어 어 어 뭔가 물인데? 진짜? 어 이게 뭐야? 기름시계 오일시계 뭐지 이거? 이거 모래시계 같은 거 그거다 물이야 응 근데 유리에요? 여기 아 유리래 유리 아니에요 응 예쁘다 우와 자 이제 마지막 박스 개봉 두구두구두구두구 일단 어! 흐만났네 뭐야 젤리 맛있는데 저거 와 예쁜 샤프도 두 개 하나씩 갈아봐 나무 샤프인데 어 나무 샤프 머리끝? 우와 예쁘다 그거 내 거야? 응 아 진짜? 안 써있는데? 우와 우와 예뻐 엄마 진짜 써도 돼? 응 아 스마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어 아이 징 징기야 뭐? 아이 바 뭐? 징거 아이 마스크 이거 노래 써도 될 거 같은데 약간 눈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대 이거 핸드크림 몽구려 바 바디 미스트 지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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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트 어 그럼 엄마꺼인가 봐요 미스트 우와 나 무슨 색까지 꺼야? 나는 이거랑 이거랑 우와 감사합니다 나 아직 안팠다고 아 그래요? 아니 하나씩 가져올 색깔이 달라 파로니까 완전 꼼꼼히 입고자 어 신한 남문 오오 인싸다 인싸에 나 갖고 싶었는데 다 갖고 싶었어 이거 신분증인데 이거 나다린TV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다린TV 이거 그것도 나다린TV 맞잖아 옛날 거 근데 여기 근데 여기 뒤에 아 둘이 하나씩 가시면 될 거 같아요 뭐가 될 거야? 오 노랑노랑해요 이거 뭐예요? 콩구차 차 차 맛이라고 레몬차 우와 맛있겠다 이건 무슨 유자 우와 이거 다 비타민인데 이거 노트 크린노트다 혹시 그런거지? 혹시? 혹시 그거 편지인가? 나다린 안녕 난 스물두살 응 음 나다린 안녕 난 스물두살 포린이 김소정이야 히히히 나의 유일한 행복 채널 톡갱이네 나다린TV 내 행복을 책임져줘서 고마워 매일을 응원하고 있어 웃겨? 힘든 시기지만 좋은 영상 올려줘서 고맙고 사랑해 내일 함께하자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기대할게 참 토토부부님 토깽이네 채널도 잘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거 있죠? 매일 저녁 자기전 영상 보면 없던 인도 살아나서 저에겐 엔돌핀 같은 영상들 소소한 일상들이 포근한 부분이 제일 좋아요 토토부부 플러스 나다린 아프지 말고 영원히 사랑해요 진짜 나 어느새 보니 시간이 벌써 이만큼이나 왔어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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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엄마 왜? 왜 또 뭐 할만 남았어요? 매일 좋아하는 공식이야 뭐요? 손 없는거 좋아하지 달인이 줄 없는거 소중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